고술의 설화 어휴, 바람도 많이 불고, 춥다, 추워, 빨리 하고 돌아가야지. 하녀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 가며 빨래를 했어요. 한참 빨래를 하고 있는데 냇물에 뭔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녀는 냇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건져 보았죠, 이게 뭐야,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복숭아가 떠내려 온 거지? 하녀는 탐스럽게 생긴 복숭아를 한 입에 어물었어요. 아, 정말 달고 맛있네. 하녀는 커다란 복숭아를 단숨에 다 먹었어요. 복숭아를 먹고 나자 손도 시리지 않고 춥지도 않았어요. 하녀는 가지고 온 빨래를 순식간에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복숭아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춥지도 않았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하인들은 고시하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처녀가 애를 가졌나 봐요. 그러게요,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주인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주인 마님은 고시하녀를 불러드렸어요. 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우리 집 하녀가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가진 것도 망신스럽구나.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 말고 네 살길을 찾아서 나가거라. 주인 마님은 고시하녀에게 당분간 쓰라며 돈을 내어주었어요. 하녀는 할 수 없이 부잣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 하녀는 눈물을 흘리며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배가 점점 더 불러오자 남의 눈을 피하며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열 달이 지난 어느 날 고시하녀는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았어요. 하녀는 아기의 이름을 복숭아를 먹고 낳은 아기라는 뜻으로 도손이라 지었어요. 도손아, 이 어미와 함께 잘 살아보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너를 굶기지 않을게. 엄마가 된 하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남의 집 밭일이며 부엉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요. 도손이는 고생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뿐 아니라 아주 착하고 총명했죠. 어머니, 저도 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얘야, 우리같이 천한 출신이 공부를 어찌한단 말이냐.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도손이는 남의 눈을 피해가며 글 공부를 했어요. 어찌나 총명하던지 한 번 읽은 글은 모두 기억해냈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쳤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도손아, 중국이란 나라에 가면 풍수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 여기서 사나 먼 곳에 가나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니까. 네가 원하는 공부라도 하려면 이곳을 떠나거라. 이 어미는 걱정 말고 내일 당장 가거라. 도손이는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었지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다음날 어머니는 아들을 떠밀다시피 해서 보냈어요. 다행히 도손은 중국으로 건너가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승은 총명하고 착한 도손을 아주 예뻐하며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도손의 손을 잡더니 집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도손아, 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도손은 바로 짐을 꾸려서 집을 향해 나섰어요.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죠. 고생고생하며 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도손은 혼자서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명당에서 쉬게 하고 싶었어요. 집 뒷마당에 가묘를 해놓고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김제의 망경들에서 명당을 찾게 되었어요. 돈도 없으니 저 땅을 살 수도 없고. 도손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땅 주인 몰래 어머니의 묘를 쓰고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망경들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를 발견하고는 그 묘를 치장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묘를 치장해 준 다음부터 농사는 더 잘 되고 수확도 더 많이 늘게 되었죠.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주인 없는 묘자리를 치장해 준 땅 주인의 논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소문 들었어요. 저기 망경들에서 주인 없는 묘자리를 치장해 주고 나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대요. 예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주인 없는 묘자리를 찾아서 치장해 주려고요. 망경들 근처에 논 주인들은 임자 없는 무덤들을 손봐 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후 해마다 망경들 근처에서는 주인 없는 묘자리를 손봐 주고 치장해 주었어요. 먼 곳에서 이 소문을 들은 농부들은 망경들까지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첫 숟갈을 떠서 도손 어머니의 영혼에 바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고씨네 고씨네 하며 첫 숟가락을 뜨던 것이 고수레가 되었대요. 옛날 어느 고울에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고창령이란 원님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판결을 잘해주는 원님을 칭찬했어요. 지혜로운 원님의 소문은 다른 마을까지 자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옹기장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원님을 찾아왔어요. 원님! 원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옹기장수는 동원으로 뛰어들더니 넙죽 엎드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천천히 얘기해보거라. 원님은 자상하고 너그러웠어요. 옹기장수는 크게 숨을 한 번 쉬고는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원님! 저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옹기를 팔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라서 장에 옹기를 내답하려고 옹기를 지게에 잔뜩 쥐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나무에 기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지게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옹기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마당에서 옹기장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수근거렸죠. 아이고, 안됐네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원님이라도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럼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리며 원님만 바라보았어요. 원님도 옹기장수가 불쌍하긴 했지만 옹기를 깨뜨린 바람에게 벌을 줄 수도 없었죠.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 원님을 보며 옹기장수는 땅을 치고 동곡했어요. 원님, 원님, 저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원님은 옹기장수를 보며 심각한 얼굴로 또다시 한참을 생각했어요. 원님의 표정이 하도 엄하고 무서워서 동원에 모인 사람들과 옹기장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죠. 몇 시간을 말없이 앉아있던 원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관졸들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모두 강가로 나가거라. 동쪽으로 가는 배의 사공과 서쪽으로 가는 배의 사공들을 모두 내일까지 광가로 잡아오거라. 원님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 모여있던 옹기장수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그럼 내일 판결을 하시려나? 그러게요. 그런데 배 사공들은 뭐하러 잡아오라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알겠어요. 하여간 내일 다시 와보자고요. 옹기장수와 사람들은 돌아가고 관졸들은 원님의 명령대로 배 사공을 잡으러 강가로 나갔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관졸들이 잡아온 배 사공들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여기 잡혀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누구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광가에 잡혀올 일일이 없어요. 배 사공들은 억울해하며 원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원 마당 한편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옹기장수가 원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원님이 나오더니 마당에 있는 배 사공들을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은 지은 죄를 알고 있느냐? 예? 죄라니요? 배 사공들의 대답에 원님은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모르고 있단 말이냐? 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 사공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대답하거라. 알겠느냐? 예? 배 사공들은 원님의 호통에 덜덜 떨었어요. 먼저 동쪽으로 가는 배 사공들에게 묻겠다. 너희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바람이 어디로 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느냐? 예? 저희는 동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서풍이 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원님은 다시 서쪽으로 가는 배 사공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바람이 어디로 불기를 바랐느냐? 예? 저희들은 서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동풍이 불기를 바랐습니다. 원님은 배 사공들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서로 동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하고 빌며 고사를 지냈으니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닥쳐서 온기장수의 지게가 쓰러지고 거기에 있던 온기가 모두 깨지고 말았으니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원님의 호통에 배 사공들은 모두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저 온기장수가 늙은 노모도 모시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찌하겠느냐? 배 사공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머리만 조아렸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원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원님은 온기장수를 바라보며 걱정 말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번엔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온기장수의 온기값을 물어주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 사공들은 온기장수의 온기값을 물어주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 조륵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조륵은 충청북도 음성이란 곳에서 아주 큰 부자로 살았죠. 하지만 어찌나 아끼고 아끼며 살았던지 식구들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에게 구두새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볕이 따뜻한 어느 날 조륵의 아내는 장독대에 올라가 장독 뚜껑들을 열어놓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언짢아했어요. 여보, 장독을 그렇게 다 열어놓으면 볕에 장이 말라서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아내는 구두새 남편의 성미를 알기에 대꾸하기도 싫었어요. 아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이 상해서 버려야 한다고요. 남편은 장을 버려야 한다 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죠. 한참을 장독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뚜껑이 열린 된장항아리 속에 앉았어요. 보고 있던 조륵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파리도 조륵이 일어나 다가오자 놀라서 날아갔고요. 저, 저놈의 파리가 내 된장을 다리에 묻히고 날아가는구나. 저놈 잡아라. 저 도둑놈 잡아라. 조륵은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찾으려고 파리를 따라갔어요. 대문을 나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도 파리를 잡지 못했어요. 날아가는 파리를 쫓아 뛰다 보니 집은 멀어져 가고 날도 저물어 갔죠. 아휴, 내가 저놈의 파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두워져서 큰일 났네. 조륵은 계속 쫓아갔지만 파리는 그만 강을 건너 날아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파리를 잡지 못해 억울해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투덜대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파리는 못 잡으셨어요? 아휴, 어서 저녁이나 드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상 위에는 반찬 없이 밥만 있었고 천장에는 고등어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죠. 다들 시장하겠구나. 어서 먹자.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고 천장의 고등어는 한 번씩만 먹어라. 가족들은 자린고비 구두새 조륵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자 조륵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한마디 했어요. 쓸데없이 기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거라. 그리고 돌아다니면 배 꺼지니까 빨리 눕거라. 조륵의 구두새 노릇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더운 여름이면 부채를 펴서 붙이지는 않고 고개를 흔들어대며 시원하다라며 소리쳤고요. 신발 달린 것이 아까워서 신발을 들고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조륵의 소문은 마을을 벗어나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임금님은 이 구두새의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했죠. 여봐라. 그 조륵이란 자의 소문이 사실인지 가서 보고 오거라. 임금님은 어사를 시켜 조륵의 집에 가보도록 했어요. 어사가 조륵이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을에 흉년이 크게 들어 있었어요. 어사는 마을을 둘러보며 조륵의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구두새라고 소문이 났던 조륵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루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사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 보았어요. 아니, 이 구두새 집에서 뭘 하는 거요? 구두새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사는 조륵의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조륵은 곡관문을 열고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사는 조륵에게 다가가 보았죠. 이 귀한 곡식을 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조륵은 어사를 한 번 바라보더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사는 옆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내일 다시 오시오. 마침 내일이 내 황갑이니 잔치를 크게 할 생각이오. 예, 알겠습니다. 어사는 더 이상 조륵에게 말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사는 조륵의 집으로 찾아갔죠. 조륵의 말대로 집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당이며 방안 가득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얼마만에 먹어보는 귀한 음식입니까? 우리 어르신 덕분에 호강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고마운 분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조륵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어사는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조륵이 어사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셨습니까? 우리 마을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왕 오셨으니 밥이나 드시고 가시지요. 조륵은 한 상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어사는 음식을 먹으며 조륵에게 물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께서는 엄청난 구두새라고 하던데요. 소문이 잘못 난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구두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대접합니까? 조륵은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구두새노릇을 하며 살았던 것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환갑이 됐으니 베풀어야지요. 또한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모두 나눌 것입니다. 어사는 조륵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조륵의 집에서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궁으로 돌아간 어사는 이 모든 사실을 임금님께 구했어요. 임금님은 자린고비 구두새 조륵을 크게 칭찬하며 정산품의 벼슬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자린고비가 선행을 베푼 일을 아름답게 여겨 인자한 어버이라는 의미를 지닌 자인고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비석을 세웠어요. 동물과 말하는 아이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자가 있었어요. 엄마는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기도 하고 남의 집 부엌일이며 삭바느질을 했어요. 아들도 엄마를 도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기도 했죠. 모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약초를 캐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몸져눕고 말았어요. 엄마, 제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걱정 말고 계세요. 아들은 산을 넘어가서 의원을 모시고 왔어요. 의원은 엄마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의원님,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아이는 의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의원은 아이의 바람과 달리 계속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흐으, 내가 약을 줄 터이니 다려서 어머니께 드려보거라. 아이는 의원이 주고 간 약을 정성껏 따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화는 나아지지 않았죠. 다른 의원들도 약을 주고 침을 놓았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들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서 어머니께 다려드렸어요. 산 속 여기저기를 다니며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까악깍거리며 소란스럽게 울어댔어요. 아이는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저기 먹을 게 있어. 저기로 가자. 까마귀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아이는 먹을 것이 있다는 말에 까마귀들이 소리치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웬 남자가 칼에 맞아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 마을로 내려가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원님, 저기 산 속에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원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포졸을 시켜 산에 가보게 했어요. 포졸은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어요. 너는 그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죽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네, 까마귀들이 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까마귀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원님은 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옥에 가두라고 했죠. 원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자 원님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좋다. 네가 정말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원님은 제비 둥지에서 새끼 제비를 꺼내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그러자 어미 제비는 상자 주위에 와서는 지지배배 거리며 울었죠. 원님은 포조를 시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어미 제비는 상자 주위를 날아다니며 울어대고 있었어요. 저 제비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는 제비를 바라보더니 울먹였어요. 우리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잡아가려거든 나를 잡아가라고 하며 울고 있어요. 원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서 제비를 꺼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죠.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모여 있나요? 음, 저기 방이 붙었구나. 임금님께서 빛나는 황금 비단을 찾으신단다. 황금 비단으로 공주에게 옷을 해서 입히신다는구나. 귀한 비단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임금님이 방을 붙여 놓았어. 아이는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린다는 말에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계신 곳에는 용한 의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용한 의원들 뿐이냐?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는 좋은 약도 많아서 못 고치는 병이 없지. 아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비단을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원숭이 세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원숭이들에게 다가가 보았어요. 원숭이 한 마리는 갓을 들고 있고 다른 원숭이는 호미를 들고 있고 또 다른 원숭이는 채찍을 들고 서로 자기가 다 갖겠다며 싸우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인데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갓은 보통 갓이 아니에요.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고요. 뇌가 가지고 있는 호미는 밭을 매는 호미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호미지요. 이 호미로 죽은 사람의 등을 한 번 긁으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원숭이를 보면서 옆에 있던 원숭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채찍을 한 번 보시지요. 이 채찍을 땅에 한 번 내리치면 거기가 산속이든 바다든 강물이든 어디라도 길이 생기는 채찍이지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모두 혼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들의 자랑을 듣고 있는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원숭이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심판을 봐줄게. 너희 셋이 저기 큰 나무를 먼저 돌아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원숭이가 갓, 호미, 채찍을 다 갖는 거야. 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네가 여기서 갓이랑 호미랑 채찍을 가지고 있어.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이 세 가지를 맡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 마리의 원숭이는 헉헉대며 달렸어요. 그런데 세 마리 모두가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서로 먼저 들어왔다며 다시 싸우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아이는 갓을 쓰고 고개를 끄덕이자 원숭이 세 마리는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아이는 호미를 들고 세 마리 원숭이의 등을 차례로 긁어주었죠. 그러자 바로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원숭이들은 갓과 호미와 채찍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가세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아이는 원숭이에게 받은 물건을 들고 다시 길을 떠났죠. 산을 내려와서 걷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왔어요. 연못을 들여다보니 황금 비단 잉어 한 마리가 서글피 울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내 딸이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황금 잉어를 달래주었어요. 제가 살릴 수 있어요. 울지 마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가 채찍으로 연못을 내리치자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을 따라 잉어를 쫓아갔죠. 잉어를 따라가 보니 그곳은 용궁이었어요. 잉어는 용궁의 여왕님이었어요. 아이가 누워있는 공주의 등을 호미로 긁자 공주는 다시 살아났어요. 여왕은 용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딸이 살아났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여왕에게 황금 비단을 달라고 했어요. 여왕은 용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 비단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는 비단을 들고 서둘러 임금님이 계신 궁궐로 갔어요. 임금은 아이가 가지고 온 비단을 받고는 기뻐했죠. 어디서 이런 황금 비단을 구했단 말이냐. 정말 좋은 비단이구나. 아주 좋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이에 이 궁궐에 있는 용한 의원들이 저희 어머니를 돌봐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아이의 효성에 감동했어요. 여봐라. 궁궐의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따라가 보거라. 임금님의 명령에 의원들은 모두 귀한 약재를 챙겨서 아이를 따라갔어요. 궁궐의 의원들이 어머니를 돌봐주자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었어요. 아이는 원숭이가 준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박달제의 설화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마을에 박달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할 만큼 열심히 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네. 며칠 후 선비는 궤나리보참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어요. 가난한 선비는 노잣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오늘은 어디서 쉬고 가야 하나. 선비는 저녁이 되면 불이 켜진 집들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했죠.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집주인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나오더니 선비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노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금봉아, 금봉아 손님이 오셨으니 저녁상을 좀 차려드리거라.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금봉이가 나왔어요. 선비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보자 넋을 잃고 말았죠. 저 여인이 정말 사람이란 말인가? 하늘에서 손녀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며 멍하니 금봉이가 들어간 부엉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비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지요. 어르신은 방으로 선비를 안내해 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처녀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차는 없지만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선비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처녀도 선비의 그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한 선비는 마당에 나가 처녀를 생각하며 달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처녀도 선비를 생각하며 마당에 나와 거닐고 있었죠. 처녀와 선비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날 선비는 길을 떠나야 했지만 처녀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 며칠만 더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그렇게 하시지요. 선비는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무르며 밤마다 처녀를 만나며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있을 수만은 없었죠. 선비는 할 수 없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그 집을 나서야만 했어요. 내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다시 오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비를 배웅했어요. 선비는 고갯길에 올라 한양으로 떠나고 처녀는 선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비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가면서도 처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고 하루빨리 돌아가야지.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처녀에게 가고 싶은 생각에 글공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처녀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죠. 난간을 스치는 봄바람은 이슬을 맺는데 구름을 보면 고운 옷이 보이고 꽃을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 만약 천등산 꼭대기에서 보지 못하면 달 밝은 밤 평동으로 만나러 간다. 이렇게 처녀 생각만 하며 과거 시험을 봤으니 시험에 급제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낙방한 선비는 처녀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하는 일도 없이 한양에서 몇 년을 무의도식하며 지내던 선비는 처녀가 너무 그리워 용기를 내어 찾아가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처녀의 집에서 웬 상여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처녀의 아버지는 선비를 원망하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아, 사흘만 일찍 오지 그랬나. 우리 금봉이가 날이면 날마다 자네가 급제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자네가 돌아오지 않자 그만 병이 들어 사흘 전에 죽고 말았다네. 처녀가 죽었단 말을 듣자 선비는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선비는 넋이 나간 듯이 멍하니 고갯길을 바라보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금봉이, 금봉이가 고갯마루에서 춤을 추고 있네. 선비는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고갯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처녀가 있기라도 하는 듯이 와락 끌어안았지요. 그러다가 선비는 그만 고갯마루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죽은 고개를 선비의 이름을 따서 박달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두견새의 설화 옛날 중국 총나라에 이름은 루우이고 제호는 망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은 나이는 어렸지만 어질고 선했어요. 하루는 임금이 신하들을 이끌고 문산이라는 산밑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산 아래 있는 강물에 뭔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봐라, 저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은 임금이 말하는 곳을 보았어요. 예, 저것이 뭔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내려가 보자.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강가로 내려가 보았어요. 강물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어서, 어서 구하거라. 신하들은 임금의 명령에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죽은 시체였어요. 임금은 안타까워하며 시체의 곁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금이 가까이 다가가자 시체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분명히 죽은 시체였습니다. 임금은 이상히 생각하며 그를 가까이 불렀어요.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저는 형주에 사는 별령이라 합니다. 강가를 걷다가 물에 빠졌는데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 임금은 그를 궁으로 데려가 며칠을 두고 보았어요. 명확한 별령은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임금의 환심을 샀죠. 자네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 같습니다. 임금은 별령을 가까이 하며 정승이란 벼슬과 집을 내려주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맞이하게 해주었어요. 별령은 감사히 생각하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자 불축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저 어린 임금을 내치고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조정의 대신과 신하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뿐 아니라 자기 딸을 임금과 혼례를 시켰어요. 어린 임금은 이제 장인이 된 별령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나란 일은 모두 별령에게 맡기고 자기는 날마다 예쁜 아내와 놀기만 했어요. 이런 임금을 보며 별령은 황제가 되겠단 마음을 먹었어요. 여봐라 나란 일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이 무슨 임금이란 말이냐. 저자를 당장 나라 밖으로 내거라. 조정의 신하들은 이미 별령 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임금을 위해 나서지 않았어요. 별령은 임금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나라 밖으로 쫓겨난 망제는 총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 곳 없이 떠돌며 울기만 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무리 떠돌아도 갈 곳이 없구나. 망제는 이렇게 울다 울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죠. 죽은 망제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두견이라는 새가 되었어요. 새가 되어서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밤마다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이 두견이란 새를 보며 죽은 망제의 넋이라 생각하고 촉혼, 원족, 두, 귀촉도 망제혼이라고도 불렀대요. 개과천선한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김서방은 마을 제일 가는 부자였죠. 돈 되는 일이라면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았고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김서방을 보며 욕심쟁이 노랑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돈만 벌면 되지.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어. 개이름쟁이들은 굶어 죽는 거고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험담을 하면 김서방은 오히려 그들을 나무랐어요. 김서방의 의리의리한 기와집 옆에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는 박서방이란 사람이 살았죠. 가진 건 없지만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박서방은 항상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가을거지가 한참 바쁜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논밭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김서방은 일꾼들을 거느리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탁발을 다니는 노승이 다가왔어요. 길가는 늙은 중입니다. 시주를 좀 하시지요. 일꾼들은 스님이 시주를 하라고 하자 일을 멈추고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김서방이 가까이 왔어요. 거 뭘 하고 있는 거요? 어서 일들 하지 않고 중 따위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언제 일을 한단 말이요? 김서방이 이렇게 소리치자 일꾼들은 할 수 없이 스님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승은 김서방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이 늙은이에게 밥 한 끼 시주해 주시지요. 뭐요? 밥이라고? 참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이요. 알겠어? 김서방은 화를 내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노승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일은 안 하고 날마다 중얼중얼 연불이 나면서 남의 밥을 먹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그 바루를 이리 줘보시오. 내가 그 바루를 가득 채워드리지요. 김서방은 노승의 바루를 가지고 밭을 가는 소에게 다가가더니 소통을 한가득 담아서 노승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바루 가득 시주를 했으니 벅을 주시오.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은 수근거리며 욕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노승은 소통이 가득 찬 바루를 받아서 돌아갔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박서방은 노승을 쫓아갔어요. 스님! 스님! 저 좀 보시지요! 박서방의 옷은 허름했고 신발은 낡고 떨어져 보였어요. 거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스님! 차는 없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공양을 하고 가세요. 스님은 박서방을 따라갔어요. 박서방은 스님의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담아드렸어요. 노승은 합장을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양을 했죠. 이렇게 시주를 받았으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공양을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띄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쉬십시오. 박서방은 노승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노추하지만 들어가십시오. 노승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어요. 스님, 저는 다시 일을 나가야 하니 쉬었다가 가십시오. 박서방은 집을 나와 다시 일터로 갔죠. 일을 마치고 날이 저물자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스님, 스님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박서방은 스님이 계셨던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님이 계셨던 방 안에는 돈이 한가득 있었어요. 박서방은 깜짝 놀라서 스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 박서방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재산은 점점 늘어났어요. 박서방의 소식은 옆집에 사는 김서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김서방은 박서방을 찾아갔어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 늙은 중이 다녀간 다음부터 부자가 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박서방은 노승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 그럼 그 늙은 중이 다시 오거든. 나에게 꼭 알려줘야 하네. 알겠나? 알겠네. 얼마 후 노승은 다시 마을에 찾아왔어요. 박서방은 김서방을 찾아가 노승이 나타났다고 알려주었죠. 김서방은 부리나케 달려가서 노승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스님! 지난번에는 제가 몰라뵙고 실례를 했습니다. 저도 스님께 시주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서방은 스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양을 대접한다며 진수성찬을 차려내왔죠. 아이고 스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노승은 말없이 공양을 했어요. 공양을 마치자 김서방은 우물쭈물하며 노승을 바라보았어요. 저, 듣자하니 스님께서 도수를 부리신다고 하던데 제게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원하다 말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잠시 빈방에 들어가 쉴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쉬십시오. 김서방은 기뻐하며 노승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노승은 방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김서방은 가족들은 물론 집안 일꾼들에게도 노승이 있는 방 근처에는 가지 못하게 일러두었죠. 어느덧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김서방은 노승이 방안 가득 돈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노승이 머물었던 방 근처로 가보았어요. 방문을 열면 돈이 가득하겠지? 김서방은 방 근처에 가서 기웃거렸어요. 스님, 다 쉬셨습니까? 스님!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스님이 가셨나? 돈은 잔뜩 만들어 놓고 가셨겠지? 문을 열어볼까?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심술궂은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았죠. 그때 가짜 김서방은 진짜 김서방을 발길로 걷어찼어요. 아니, 왜 놈이 와서 남의 집 방문을 벌컥 여는 것이냐! 가짜 김서방은 진짜를 보며 이렇게 소리치자 안체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들 뛰쳐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세요? 헐레벌떡 뛰어온 아내는 남편을 보았어요. 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 누가 진짜 남편인지? 아내는 똑같이 생긴 두 명의 김서방을 번갈아 바라보며 살폈어요. 짜증내고 화내는 말시하며 행동거지도 똑같은데... 아무리 번갈아 바라보아도 누가 진짜 남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남편도 못 알아봅니까? 예? 아니, 당신 남편은 바로 나요, 나! 아내는 서로 진짜 남편이라고 싸우는 김서방을 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집안의 하녀와 일꾼들은 물론, 자식들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안 되겠어요. 원님에게 가봐야겠어요. 아이, 그럽시다. 원님께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요. 하지만 원님도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지 못했어요. 진짜와 가짜 김서방은 몇 날 며칠을 서로 진짜라고 싸우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수를 부리던 노승이 다시 김서방의 집을 찾아왔죠. 진짜 김서방은 노승을 다시 만나게 되자 엎드려 빌었어요. 스님, 스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몇 달 동안 가짜와 지내며 지나온 세월들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어요. 어질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거라.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한 것도 자네의 탓이니, 누굴 탓하지 말거라. 예, 제 탓입니다. 이 욕심많은 인생을 어찌 속죄해야겠습니까? 노승은 말없이 가짜 김서방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자 가짜 김서방은 지푸라기로 변했어요. 엎드려 용서를 빌던 김서방이 고개를 들자 노승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지푸라기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 후 김서방은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며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 울산 바위 이야기 옛날에 산을 만들고 다스리는 산신령이 있었어요. 산신령은 금강산을 만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산으로 꾸미고 싶었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신령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금강산에 1만 2천 개의 봉오리를 만들어서 모두 다르게 조각하면 하늘 아래 가장 멋진 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신령은 멋진 바위들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금강산에는 1만 2천 개의 바위가 없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커다란 바위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여기 금강산에 1만 2천 개의 봉오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해산에 살고 싶은 바위들은 모두 이곳으로 오거라. 신령의 말을 들은 바위들은 금강산으로 가고 싶었어요. 한 곳에 모여 살면 재미있을 것 같지. 그래, 그렇게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전국 각지에 살고 있던 바위들은 금강산으로 길을 나섰어요. 경상도 울산에 있는 큰 바위도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울산 바위는 덩치가 워낙 커서 걸음도 느리고 움직임도 느렸어요. 서둘러 가야겠어. 다른 바위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지. 하지만 울산 바위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겨우 울산 땅을 벗어나서 느릿느릿 걸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어휴, 날도 저물고 다리도 아픈데 하룻밤 쉬어가야겠다. 피곤했던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울산 바위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피곤한데? 어떡하지? 그래, 하루 더 쉬어가도 괜찮겠지? 울산 바위는 설악산을 둘러보며 하루를 더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울산 바위는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죠. 설악산에서 잘 쉬었으니 이제 서둘러서 가야겠다. 울산 바위가 설악산을 떠나려고 할 그때였어요. 금강산에 있는 신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전국에 있는 큰 바위들은 모두들 잘 듣거라. 이제 금강산 1만 2천봉이 다 만들어졌으니 바위들은 움직이지 말고 살던 곳에서 있도록 하거라. 으,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언제 다시 울산까지 걸어간단 말이야? 울산 바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설악산이 울산 바위를 달래주었죠. 울산 바위야, 설악산도 멋진 곳이니까 네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돼. 그래? 정말이야?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 그럼 넌 크고 멋진 바위잖아. 여기서 넓게 쭉 펴고 있으렴. 이렇게 해서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서 살게 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전국에는 금강산 다음으로 설악산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울산 바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었죠. 이 소문은 울산에 있는 원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울산에 있던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 가서 살고 있다는 말이지. 내가 설악산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원님이 설악산을 둘러보니 과연 소문대로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울산에 있어야 할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난 원님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두리번거리며 설악산을 다시 돌아보다가 그곳에 있는 신흥사라는 저를 찾아갔어요.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울산에 원님이 오셨다.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스님들은 갑자기 원님이 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는 정말 원님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죠. 주지 스님은 서둘러 원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이 먼 곳까지 원님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네가 이 절의 주지냐? 원님은 인사를 하는 스님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았어요. 주지 스님은 원님의 말에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그래, 네가 주지란 말이지. 그렇다면 왜 남의 고을 바위를 이 설악산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냐? 원님이 이렇게 화를 내자 스님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두들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다시 호통을 쳤죠. 우리 고을에 있던 울산바위가 이 설악산에 와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느냐 말이다. 예? 그것은... 스님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멋진 울산바위를 가지고 있으니 올해부터는 바위세를 내야 할 것이다. 남의 고을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돈을 내야 할 것이야. 원님은 주지 스님께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했죠. 주지 스님은 원님이 다녀간 후로 돈을 바칠 생각에 몸져눕고 말았어요.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도 모두 주지 스님 옆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동자승이 주지 스님 방으로 들어왔어요. 스님,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자승의 말에 스님은 한숨을 쉬며 원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님이 바위세를 받으러 오면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스님은 동자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 했어요. 며칠 후, 울산의 원님과 포졸들이 바위세를 받으러 신흥사에 왔어요. 뭣들 하고 있느냐? 세금을 바치거라. 이 소리를 듣고 동자승과 신흥사의 스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으면 세금을 바쳐야지. 뭘 멀뚱멀뚱하고 서 있느냐? 그때 동자승이 앞으로 나섰죠. 원님, 저 커다란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도 필요가 없고 저희 절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안 그래도 저 커다란 바위가 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저 바위만 없다면 저 자리에 나무라도 심지 않겠습니까? 동자승의 말에 울산 원님은 할 말이 없어서 헛기침만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원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래, 알겠다. 네 말대로 바위를 데려갈 테니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놓거라. 새끼를 태운 죄로 바위를 묶어놓으면 한 달 후에 와서 우리 울산 바위를 데려가겠다. 신흥사의 스님들은 원님의 말을 듣고 울상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자승은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으니 꼭 한 달 후에 오셔야 합니다. 원님과 포졸들이 떠나자 스님들은 동자승을 불렀어요. 아니, 어쩌려고 그러느냐. 새끼를 태운 죄로 어찌 바위를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냐. 스님, 걱정 마시고 내일부터 저 울산 바위 둘레를 돌릴 수 있는 새끼를 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주지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새끼를 꼬았어요. 날마다 모여 앉아 새끼를 꼰 지 20날쯤 지나자 울산 바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새끼줄이 꼬였어요. 이제 독에 소금물을 풀어서 이 새끼줄을 담가 주십시오. 하룻밤을 담근 후 내일부터는 울산 바위 둘레를 새끼줄로 둘러 주십시오. 동자승의 말대로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염장한 새끼로 바위 둘레를 둘렀어요. 그리고 3일 후 새끼줄에 불을 붙였죠. 그러자 새끼줄은 타올랐지만 소금물에 절여진 속은 타지 않고 겉만 까맣게 그을렸어요. 마치 다 탄 재로 바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죠.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원님과 포줄들이 다시 신흥사를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울산 바위를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원님이 울산 바위에 올라가 보니 정말 까맣게 탄 재로 울산 바위를 묶어놓은 게 아니겠어요? 원님은 놀랍고도 기막혀하며 포줄들을 바라보며 노여워했어요. 이, 이게 어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흐, 흐이구, 가자, 어서 돌아가자. 원님은 망신스러워하며 포줄들을 이끌고 울산으로 돌아갔어요. 울산 바위는 신흥사의 동자승 덕분에 설악산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며 잘 살 수 있었대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25대 평원왕 때 온달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온달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집저집을 다니며 구걸을 했어요. 밥 한 술만 주십쇼. 밥 한 술만 주십쇼. 온달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바보라고 놀려댔어요. 저기 온달이 온다. 바보래요. 바보래요. 온달이 눈 바보래요. 흐흐, 얘들아, 왜 그래? 나는 바보 아니야. 아이들은 온달의 뒤를 쫓아다니며 놀려댔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온달은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죠. 바보 온달의 이야기는 이웃마을 뿐 아니라 임금님이 계시는 궁거래까지 알려졌어요.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죠. 평강공주는 울기를 잘해서 이름 대신 울보공주라고 불렸어요. 공주는 시도 때도 없이 울기를 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울었죠. 그럴 때마다 왕은 공주를 놀려댔어요. 우리 울보 평강공주는 이 다음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야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놀려대면 공주는 또 울어댔어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평강공주는 열여섯 살이 됐어요. 왕은 공주를 상부의 고씨 집안에 출가를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무슨 연유로 그러하느냐. 고씨 집안은 좋은 가문이니 홀래를 치르면 좋을 게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제 배피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왕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함께 듣고 있던 어머니와 궁궐 대신들은 모두 공주를 설득하고 달래보았어요. 하지만 공주는 계속해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며 고집을 부려댔어요. 이런 공주를 보며 왕은 화가 났어요. 네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기가 원이라면 그렇게 하거라. 당장 궁에서 나가거라. 왕이 불같이 화를 내자 중정과 주위의 대신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어머니가 주신 보석을 챙겨 궁궐을 나오게 되었죠. 그 길로 여기저기 물어가며 바보 온달의 집을 찾아갔어요. 온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초라하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밖으로 나온 노무는 공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어요. 귀하신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온달님과 혼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공주는 궁궐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온달과의 혼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공주님처럼 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사람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저는 온달님과 혼례를 하고 이 집에서 살겠어요. 이날부터 공주는 온달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공주는 집 안을 둘러보고 궁에서 가지고 온 보석들을 팔아서 집을 고치고 살림살이를 들여놓았어요. 그뿐 아니라 남편인 온달에게는 글쓰기, 활 쏘기, 말타기, 사냥하기를 가르쳤죠. 온달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탈 말 한 필이 필요하니 말을 사야겠어요. 장에 가시면 궁에서 키우다가 병들어서 쫓겨난 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을 사오세요. 알겠어요. 온달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궁에서 쫓겨난 병든 말을 샀어요. 사람들은 그런 온달을 보며 비웃었죠. 아이고, 세상에 병든 말을 사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게요. 온달이 공주와 살면서 똑똑해졌다고 하던데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근거려도 온달은 아내의 말대로 병든 말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병 들었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 튼튼한 명마가 됐어요. 평강공주는 아버지인 왕이 봄이면 해마다 산에서 사냥대회를 해오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온달에게 사냥 연습을 시켰어요. 서방님, 이제 몇 달 후면 사냥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냥 연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온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에서 살다시피 하며 연습을 했어요. 얼마 후 왕이 행차를 하는 사냥대회가 시작됐어요. 온달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많은 짐승을 사냥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왕은 그런 온달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오거라. 신하는 온달을 찾아가 이름을 확인하고 왕에게 아뢰었어요. 온달이라는 이름을 듣자 왕은 놀라워하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온달을 인정하게 되었죠. 사냥대회 이후 공주와 온달도 궁궐에 입궐할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온달과 함께 나란일을 의논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북주의 무죄가 요동을 침략했어요. 평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됐어요.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온달도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선봉장으로 나선 온달은 북주의 군사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왕은 이런 온달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의자는 나의 사위이니 모두들 예를 갖추거라. 평원왕은 온달에게 대형이라는 자귀를 내려주었어요. 온달은 왕의 은총을 받으며 권세를 누렸어요. 또한 영양왕이 주기하자 온달은 빼앗긴 신라 땅을 찾겠다며 군사를 이끌겠다고 나섰어요. 왕께서는 어리석은 저를 못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군사를 주십시오. 반드시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만일 땅을 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온달은 맹세를 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지만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온달의 장사를 지내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관에 다가가 관을 어루만졌어요. 서방님,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그러자 관이 움직였대요.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의 위치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 있는 아차산성이라는 주장과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이란 주장도 있어요. 아차산에는 온달이 마셨다는 온달샘이 전해지고 단양에는 온달 동굴과 온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이 전해지고 있대요. 하지만 당시 삼국의 형세로 볼 때 고구려의 군대는 남한강의 상류지방인 단양까지 진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강 유역의 탈환에 나섰던 것으로 여겨져서 아차산에 있는 아차산성이 온달의 죽음과 관련된 아단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옛날 조선 중기 때 이야기예요. 한양에 살던 최참판 내외는 청주로 낙향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는 화목하고 행복했지만 자식 하나 없는 것이 걱정이었죠. 여보, 제 걱정은 마시고 첩이라도 들여서 자식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남편은 아내의 말에 화를 냈어요. 아내는 날이면 날마다 유명한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어요. 하지만 효엄이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노승이 나타나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마침 부인 정씨가 마당에 나왔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노승은 부인을 보며 합장했어요. 길가는 비렁뱅이 중입니다. 밥 한 끼 시주해 주십시오. 부인은 예의를 갖추고 노승을 대하며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했죠.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노승은 공양을 마치고는 부인을 보았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시지요. 부인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흠,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긴 한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단 말에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나섰어요. 저기 호암리 뒷산에서 봉하두구로 향하는 중간바위를 백일 동안 청으로 쪼아서 여인상을 양각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면 절대로 그만두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하다가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면, 말할 수 없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요. 할 수 있어요.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위를 정으로 쪼아 여인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남편은 아내를 말리기도 하고 함께 가보려고도 했지만, 아내는 굽히지 않고 혼자서 했어요. 드디어 99일에 작업이 끝나고, 이제 하루만 더 하면 여인상이 완성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만 더 정성을 들이면 돼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여인상을 완성해야겠어요. 그러세요, 당신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당신 고생이 끝나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날 밤,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꿈 속에 두 명의 도사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사가 나타나더니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99일 동안의 정성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인상을 마무리하고 그 이마에 정을 박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도사는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배가 망신할 헛된 일을 벌이고 있네. 당장 그만두시오. 저 도사의 말대로 했다가는 쩔당 망할 줄 아시오. 꿈에서 깨어난 부인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오늘 하루만 더 정성을 들이면 되는데 꿈자리가 사나우니 어찌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부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이왕 정성을 들였으면 끝까지 해야지. 부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인상을 조각했어요. 드디어 여인상이 완성되자 첫 번째 도사가 시키는 대로 이마에 정을 박았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오려나 서둘러 내려가야겠네. 부인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산이 울리며 쾅쾅하는 소리도 들리고 땅이 흔들렸어요. 부인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첫 번째 도사의 말을 생각하며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의 꿈속에 첫 번째 만났던 도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본래 산신입니다. 부인이 조각해놓은 여인상에 악귀가 자리하고 앉아서 산세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쫓아내려 해봤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빌경 사람의 힘이 필요하던 차에 의지와 집념이 강한 정씨 부인을 만나 악귀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약조한 대로 아들을 점지해 주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난 부인은 정한수를 떠서 치성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고 열 달이 지나자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이 만들어 놓은 여인상을 애기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성을 들이면 아기를 인퇴할 수 있었대요. 방이 이야기 옛날 신라시대에 김방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이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아주 가난했어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구걸을 하며 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방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죠. 자네는 부자로 잘 사는 동생이 있는데 왜 이러고 다니나?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방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방이의 동생은 마을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심술 굳고 산압기로 소문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이 방이를 불렀어요. 여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할 것 같으니 자네가 이 땅을 좀 읽어보겠나? 땅에서 곡식을 키우고 집에서는 노예를 치면 굶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는가?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이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기에게는 곡식의 씨앗도 없고 노예도 없었어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민하던 방이는 동생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동생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다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를 한 번만 도와주게 땅의 심을 종자와 노예를 좀 나눠줄 수 있겠나? 동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니 도와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동생은 씨앗과 노예를 가지러 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막상 나눠주려고 하니 아깝기도 하고 주기도 싫었거든요. 아휴, 이걸 어쩌나. 안 줄 수도 없고. 씨앗과 노예를 손에 들고 망설이던 동생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소탄지에 넣고 삶는 게 아니겠어요? 못된 동생은 소태 삶은 씨앗과 노예를 형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은 동생에게 고마워하며 그것들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방이는 동생이 준 씨앗은 땅에 심어 열심히 일을 했고 노예로는 노예를 쳤어요. 소태 넣고 삶았던 노예 중 한 마리가 살아나서 무럭무럭 자라더니 열흘이 지나자 황소만큼 커졌어요. 또한 땅에 심은 곡식은 한 줄기가 자라서 열짐만큼 길어졌죠. 이 소문은 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형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에 못된 동생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야? 내가 준 노예와 씨앗이 잘 자라고 있다고?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동생은 몰래 형의 집에 들어가서 커다란 노예를 죽였어요. 그러자 사방 백리안의 노예들이 모두 방이의 집에 모여들어 시를 뽑았어요. 덕분에 방이는 노예 왕으로 불리며 부자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방이의 땅에서 자라고 있던 한 줄기 이삭을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입에 물고 산속으로 날아갔어요. 이 모습을 본 방이는 새를 따라갔죠. 새야, 내 땅에 하나뿐인 이삭이란다.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이냐? 방이는 안타까워하며 계속해서 새를 따라갔어요. 깊은 산속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새를 놓치고 말았어요. 해는 저물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방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다가 커다란 바위 옆에 누웠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어서 금방망이를 가지고 와. 그래, 어서 두드려. 어서 두드리라고.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고기도 나와라. 뚝딱.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금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한참을 먹고 놀더니 금방망이를 바위 옆에 놓아두고는 사라져버렸어요. 방이는 금방망이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을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죠. 방이가 금방망이를 주었다는 소식은 동생이 귀에도 들어갔어요. 심술쟁이 동생은 형이 했던 것처럼 새를 따라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어디쯤 바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 저기 있네. 동생은 형처럼 바위 옆에 누워서 아이들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얼마 후 정말 형의 말처럼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동생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 우리 방망이를 가져간 도둑 아저씨가 다시 왔네? 아이들은 화난 얼굴로 동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훔쳐간 벌로 산속에 연못을 파괴했어요. 동생은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연못을 만들어야 했죠. 얘들아, 이제 그만 보내줘. 난 도둑이 아니야. 뭐라고? 도둑이 아니라고? 그래, 알겠어. 집에 보내줄게.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동생의 코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최부자 어미묘 옛날에 머리가 하얀 노파가 죽어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노파는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죠.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 살면서 즐거운 일은 있었느냐? 예, 저는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일찍이 혼자 돼서 어린 딸과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어디 구경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즐거운 일이라면 그저 자식들 바라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지요.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 자식들 보는 것이 낙이었단 말이냐? 염라대왕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 다들 시집 장가가서 잘 살고 있어요. 자식들만 볼 수 있다면 자식들 집에 사는 개가 되어도 좋겠어요. 정말이냐? 정말? 네 아들 집에 개로 태어나고 싶단 말이냐? 예, 정말이지요. 염라대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조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노파를 아들 최씨 집에서 기르는 개의 새끼로 태어나게 해주었어요. 최씨 내외는 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배가 부르더니 새끼를 한 마리만 낳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강아지는 주인 최씨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여보,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당신을 졸졸 따라다닐까요? 당신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꼭 그 신발을 끌어안고 있어요. 마치 당신 발이 시릴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부부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믿음직한 충견이 되었죠. 부부는 개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하루 종일 밖으로 다니며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최씨 부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옆집 사는 사람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가 어찌나 사납게 달려들던지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지저댔어요. 사람들은 최씨 부부 집 개를 보며 역물이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집 개가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부부는 충견 덕분에 집안 걱정 없이 농사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봄에 뿌린 씨앗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논밭에는 잡초가 가득한 여름이 되었어요. 부부는 무더운 여름에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있는 충견이 보였죠. 아내는 개를 본 순간 몸보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제가 몸이 너무 허한데 저 개로 몸보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 그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요? 당신은 나보다 저 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개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살피더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부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를 불렀죠. 그런데 다른 날 같으면 부르지 않아도 달려왔을 개가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개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아내는 개를 찾으러 나가고 남편은 집 안에서 기다렸죠. 한참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지나도 오지 않았죠. 아니, 개를 찾으러 어디까지 나간 거야? 화가 난 남편도 마을을 돌며 개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는 하루 종일 개를 찾아다니느라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니, 이놈 개가 어디로 갔길래 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게요. 마을 사람들도 못 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는 건넌마을 사는 최 씨 여동생 집으로 가 있었어요. 여동생은 오빠 집에서 키우는 개라는 것을 알아보고 먹을 것을 주었지만 슬피 울기만 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 씨는 개를 찾아다니느라 피곤했던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 부려 막심한 놈아! 네 어미도 몰라보느냐! 아들은 무슨 말이냐는 듯이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개는 네 어미가 환생한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최 씨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개로 환생한 것이 믿겨졌죠.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최 씨는 개가 동생의 집으로 갔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바로 건넌마을 동생 집으로 달려갔어요. 오라버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최 씨는 두리번거리며 개를 찾았어요. 마당 한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제가 어머니를 몰라뵙고 부료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이 엉엉 울며 눈물을 흘리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개는 최 씨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최 씨는 개를 업고 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이고 깨끗한 이부자리에서 잘 수 있게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씨를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세월은 흘러 개는 늙고 병들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팔도 유람 가시겠어요? 늙은 개는 좋다는 듯이 최 씨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날로 최 씨는 지게에 이불을 깔고 개를 눕히고는 팔도 유람을 떠났죠. 유람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는 최 씨의 품에서 잠을 자듯이 죽고 말았어요. 최 씨는 개의 죽음을 슬퍼하며 경주시 내남면 2조리 들판에 큰 무덤을 만들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 후 최 씨 집은 날로 번창하며 큰 부자가 되었대요. 옛날 심원사라는 유서 깊은 절의 이야기예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심원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기도 수행 정진을 한 주지스님들이 있었죠. 그런데 절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여기저기 낡고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어요. 심원사의 주지인 묘선스님은 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찌해야 좋을까? 스님은 절을 중숙하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몇 날 며칠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스님은 꿈에서 깨어나 기쁜 마음으로 아침 예부를 하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 하셨는데? 스님은 꿈속에서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산길을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죠. 그래, 저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람인가 보네.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걸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랫마을 사는 조부잣집 어숨이었어요. 저 머슴이 무슨 돈이 있을까? 아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스님은 머슴에게 다가서며 합장을 하고 꿈속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며 절에 시주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머슴은 반가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절을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한 백냥쯤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백냥을 시주하겠어요. 권선문을 주시지요. 스님은 머슴의 말을 듣고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했어요. 남의 집 머슴사리라면서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사님께서는 그리 큰 돈을 어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조부자 집에서 머슴사리를 한 지 40년이 됐지요. 장가 한 번 가보려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이제 5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가면 뭘 하겠습니까? 머슴의 말에 스님은 다시 한 번 합장을 하고 짧은 기도를 올렸어요. 스님은 권선문에 돈 백냥을 적고 머슴에게 백냥을 받아 절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조부자 집 머슴이 절에 큰 돈을 시주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죠.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머슴과 스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식 들었지요? 절에 시주했다는 이야기요? 듣다마다요. 미쳤죠. 평생 모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절에 갖다 바쳐요? 아이고 그러게요. 그 절 지주가 꼬신 거 아닐까요? 하여간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흉을 봤지만 머슴은 절에 시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주를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부터 머슴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조부자는 일도 못하고 앓기만 하는 머슴을 보자 화가 났죠. 일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구나. 너는 네가 잔뜩 시주를 한 절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머슴은 할 수 없이 심원사로 찾아갔어요. 병이 들어 찾아온 머슴을 보자 스님은 방 한 칸을 내어주며 정성껏 간호했어요. 하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죠. 스님, 이제 곧 제가 죽으려나 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스님은 머슴을 위해 백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머슴은 죽고 말았어요. 스님은 부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법당에 들어간 스님은 불상을 보며 소리쳤어요. 평생 모은 돈을 절에 바쳤는데 병들어 죽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스님은 밖으로 나가더니 도끼를 들고 법당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상을 내리쳤어요. 잠시 후 마음이 진정되자 불상에 박힌 도끼를 보며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은 도끼를 빼려고 있는 힘을 다해봤지만 부처 이마에 박힌 도끼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도끼가 박힌 불상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한참을 생각하던 스님은 걸망 하나를 짊어지고 그대로 절을 나왔어요. 내 수행이 한참 모자란 것 같으니 고행을 떠나야지. 스님은 절을 나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수행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를 빼보겠다며 서로 나섰지만 누구도 그 도끼를 뺄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도 시몬사의 이야기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스님은 이십여 년을 떠돌면서 시몬사의 부처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절은 어떻게 되었을까? 폐허가 되었으려나 아니면 누가 와서 봉양을 하고 있으려나? 스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시몬사를 찾아갔어요. 스님이 시몬사로 찾아간 그날 마침 마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젊은 사또는 시몬사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또는 하인들을 이끌고 시몬사로 올라가 보았죠. 마을 사람들도 사또가 시몬사로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모두 따라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도끼가 박혀 있구나. 그럼 내가 한번 뽑아 봐야겠다. 폐허가 된 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묘선 스님도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사또는 도끼가 박힌 불상을 보고 정성껏 삼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도끼를 잡더니 힘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쑥 뽑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님도 놀라서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또는 도끼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화주 시주 상봉. 사또의 말을 듣고 있던 묘선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저는 30년 전 병들어 죽은 조부잣집 머슴이 환생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또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심원사의 불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어요. 효녀 지은 옛날 분황사 동쪽 마을에 영권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영권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지은이란 딸이 하나 있었죠. 하루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상 위에 생선 반찬이 나오자 어린아이였던 지은이는 생선 쌀을 발라서 부모님 그릇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좀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음식을 봉양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효녀를 낳았네요. 부부는 이렇게 덕담을 나누며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권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눈이 멀고 말았어요. 효녀 지은은 앞 못 보는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돌봤어요. 나이 서른 둘이 되어도 시집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얘야, 네가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고생만 하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가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딸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의 집 논반일이며 부엉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만 갔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남의 집에 밥을 빌어 다니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우시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이 섰는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 주인 어르신 계십니까? 그때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주인 마님이 지은이를 보았어요. 무슨 일이냐? 예, 저는 윗마을에 사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 하인이 필요하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주인 마님은 지은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마침 우리 집에 일꾼이 필요하긴 한데,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쌀 몇 석만 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날부터 지은이는 쌀 몇 석을 받고 부잣집에서 종로를 쓸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색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자, 지은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흰쌀밥에 맛있는 반찬을 먹는데도 속이 쓰리고 아프구나. 전에는 남의 집에서 빌어 먹어도 달고 맛있었는데, 아이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질 않아서 네가 고생이구나. 미안하구나, 미안해. 어머니는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슬퍼했어요. 엄마와 딸의 통곡소리는 문 밖에서도 들릴 만큼 슬프고 애처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지은이의 효성을 칭찬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 그때 효종랑이란 화랑이 마을을 산책하다가 그 사연을 듣게 되었죠. 효종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 예? 저기 오두막에 살고 있는 지은이란 처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지요. 효종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지은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주기를 청했죠.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지은이가 종사를 하고 있는 부잣집에 찾아가 쌀을 갚아주고 지은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지은의 집에도 쌀과 곡식을 들여놓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과 어머니는 효종랑과 그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효종랑의 집안에서 행한 일과 지은의 효행은 다른 화랑들은 물론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에까지 전해졌어요. 화랑들도 지은의 집에 곡식과 의복을 보내주었고 임금님은 곡식은 물론 집까지 한 채 내려주었어요. 또한 지은의 효행을 기르기 위해 지은이 살고 있는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어요.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서 전하는 신라의 민간설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예요. 경문왕의 이름은 응념 또는 의렴이라 불렸고 시호는 경문이었어요. 응념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일찍이 국선이 되었죠. 어느 날 헌환왕은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응념을 궁으로 불렀어요. 왕은 나라 안 이곳저곳을 두루다닌 응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는 나라 안을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보았느냐. 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사람들보다 겸손하게 사는 이가 첫째요. 큰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옷을 입는 이가 둘째요. 본 뒤 귀하고 힘이 있으면서 그 위세를 쓰지 않는 이가 셋째이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위로 삼고자 했죠. 나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너를 사위로 삼고자 하니 두 딸 중 누구와 혼례를 하겠느냐. 응념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고민을 했어요. 딸이 둘이라고 하니 첫째 딸과 혼례를 해야 했지만 첫째 딸은 인물이 박색했고 둘째 딸은 아주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낭도인 범교사를 만나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첫째 딸과 혼인을 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첫째 딸과 혼인을 하시지요. 응념은 범교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큰 딸과 혼례를 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저녁만 되면 왕의 침전으로 수많은 뱀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징그러운 뱀들을 보십시오. 어서 쫓지 않고 뭘 하십니까? 궁인들은 모여드는 뱀들을 보며 쫓아내려 했죠. 왕은 그런 모습을 보고 호통을 쳤어요. 뭣들 하는 것이냐? 나를 지켜주는 뱀을 쫓으려 하는 것이냐? 나는 뱀이 없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으니 쫓지 말거라. 왕이 잠을 잘 때는 언제나 뱀들이 혀를 내밀어 온 가슴을 덮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당나귀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왕후는 물론이고 궁궐에 있는 궁인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딱 한 사람, 왕의 두건을 만드는 복주장만이 알 수 있었어요. 복주장은 왕의 귀를 보고는 무척 놀랐지만 태연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그런 복주장을 보며 왕은 무서운 얼굴을 냈어요. 내 귀가 어떠하냐? 귀가 당나귀 같으냐? 아닙니다. 임금님의 귀는 그저 조금 클 뿐입니다. 복주장은 덜덜 떨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네가 밖으로 나가 내 귀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다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야. 절대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복주장은 궁에만 들어갔다 오면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어요. 가족들은 그런 복주장을 보며 걱정했죠. 여보, 당신은 궁에만 들어갔다 오면 병이 나십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임금님의 두건을 만들기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임금님의 머리 모양이 이상한가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복주장은 이렇게 화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평생 이 일을 남에게 말하지 못한 복주장은 죽기 전에 한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 도림사 대나무 밭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죠. 그리고 대나무를 보고 소리쳤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복주장은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날 이후부터 바람만 불면 대나무 밭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선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죠. 아이고, 그 소리 들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소리요. 듣다 맞아요. 정말 임금님 귀가 당나귀처럼 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댄 소문은 어느새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화가 난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당장, 당장 도선사 근처에 있는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거라. 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그곳에 산수요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 산수요 나무를 심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임금님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산수요 나무가 자라자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당나귀 귀요. 임금님이 좋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용궁일 것이야. 새로운 용궁을 지었으니 큰 잔치를 열어보자. 용왕은 용궁의 대신들과 신하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해산물로 상을 차리고 신선들이 마신다는 술까지 구해서 마셨죠. 잔치는 날이면 날마다 오래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런 용왕을 보며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용왕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뭘 그만하느냐.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계속해서 잔치를 해야겠구나. 신하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용왕이 걱정됐어요. 용왕은 나랏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쉬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며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죠. 용하단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용왕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요. 어디 다른 약은 없을까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으니 큰일이에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하늘님께 정성이라도 드려봅시다. 대신과 신하들은 모두 모여 하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용궁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며 노인을 맞았어요. 살려주십시오. 저희 용왕님을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용왕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이 있기는 헌데... 어떤 약입니까?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오겠어요. 저기 육지에 나가면 토끼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간을 구해서 먹으면 바로 나을 것이오. 용왕과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얼마 후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더니 있는 힘을 다해 이야기했어요. 내가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토끼가 어떻게 생긴 동물입니까? 글쎄요. 용왕과 신하들은 토끼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노인은 토끼의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토끼는 귀가 길고 몸은 작지만 달리기가 아주 빠르니 잘 붙잡아야 해요. 노인은 이렇게 알려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용왕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누가 육지로 가서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느냐. 용왕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도 육지에 나가본 적이 없던 신하들은 무서웠거든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가겠단 말이냐. 용왕이 화를 내고 있을 그때 구석에 있던 별주부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토끼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래, 네가 정말 충신이구나. 충신이야. 토끼의 간을 구해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려줄 것이다. 용왕은 별주부를 칭찬하고 신하에게 들은 대로 토끼의 그림을 그려서 별주부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별주부는 전복이 그린 토끼 그림을 가지고 무투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용왕과 신하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육지로 가는 별주부를 배웅해 주었죠. 별주부는 처음 육지에 발을 내딛으며 아름다운 육지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알록달록 향기로운 이것은 무엇이냐. 저 초록색은 무엇이고 하늘에 떠 있는 저것은 무엇이냐. 별주부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보고 있을 때 먼 친척인 남생이를 만났어요. 별주부는 남생이에게 육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죠. 너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구나. 그나저나 내가 토끼를 만나야 하는데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겠느냐. 산속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이 보름이니까 토끼가 산속 회의에 올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별주부는 남생이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정말 귀가 긴 작은 동물이 보였어요. 별주부는 전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꺼내보았더니 맞는 것 같았어요. 토끼님! 토끼님! 토끼는 점잖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아보았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누구신지요? 토끼가 별주부에게 다가오자 별주부는 토끼를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예, 저는 바다 용궁에서 온 신하입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님께서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이 용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왕님께서 토끼님을 만나 뵙고 용궁 살림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함께 용궁 구경도 할 겸 한 번 가보시지요. 토끼는 육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기도 했지만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도 좋았고 용궁 구경도 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제가 헤엄을 못 치는데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 등에 타고 가면 되지요. 별주부는 토끼의 마음이 변할까 봐 바로 토끼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바다에 가자 토끼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뒤로 주춤 물러섰죠. 별주부는 물러서는 토끼를 보며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 토끼가 달리기가 빠르다고 했는데 도망가면 어쩌지? 그래, 할 수 없지. 별주부는 토끼의 뒷다리를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지만 바닷속에서 신기한 물고기와 산호초들을 보다 보니 무서운 생각도 금세 사라졌어요. 한참을 헤엄친 별주부는 토끼와 함께 용궁에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시지요. 여기가 남의 용궁 영덕전입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리번거리며 용궁을 둘러보았어요. 잠시 후 용왕은 토끼와 별주부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장할 테니 바닷속 음식을 좀 드셔보시지요. 토끼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신하들이 달려들어 토끼를 꽁꽁 묶는 거예요. 어, 왜 이러십니까? 토끼가 놀라서 소리치자 별주부는 용궁으로 데려온 이유를 자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용왕님의 병이 나으려면 당신의 간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무슨 꾀가 났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이, 그렇다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바닷속에만 살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토끼들은 간을 빼놓고 다니지요. 워낙 귀한 것이라서 항상 깨끗하게 닦은 후 햇볕에 잘 널어놓거든요. 토끼의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신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토끼에게 다가갔죠. 내가 백년을 살았지만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소. 토끼님 뱃속에 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토끼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간도 들어있지 않은 배를 갈라서 확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지고 와야 용왕님의 병이 하루빨리 괴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죽는다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용왕님이 간을 드시지 못하실 테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토끼의 말에 용왕은 크게 감동했어요. 너희들은 내 신하라는 것들이 육지에서 온 토끼만도 못하느냐? 여봐라! 토끼에게 큰 상을 내려주고 별주부는 토끼를 모시고 어서 뭍으로 가서 간을 가지고 오거라. 토끼는 용왕이 주는 온갖 보석들을 챙겨서 별주부의 등을 타고 다시 육지로 올라갔어요. 별주부의 등에서 내린 토끼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별주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별주부는 엉금엉금 기어서 힘들게 올라갔어요. 토끼님! 간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주시지요. 하하하하! 이 멍청아! 어떤 동물이 간을 빼놓고 다니느냐! 내 간은 내 뱃속에 있지! 이 바보야!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내 똥이라도 가지고 가거라! 토끼 똥이 몸에 좋다는 소문은 못 들었느냐? 토끼는 별주부에게 똥을 한 주먹 던져주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별주부는 할 수 없이 토끼 똥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죠. 용왕은 별주부가 가지고 온 토끼 똥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토끼의 가하는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어서 먹어봐야겠구나. 토끼의 똥을 먹은 용왕은 다시 건강해져서 삼천 살이 넘게 살았다고 해요. 삼형제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아내와 아들 셋을 둔 박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박시는 힘이 장사인데다 부지런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우리 마을에는 박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 맞아요.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니 정말 고맙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마다 박시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박시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불안에 떨었죠.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우리 마을에도 우는 건 아닐까요? 오랑캐들은 아주 무섭고 잔인하다고 하던데 어디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 땅을 파고 숨던지 산속 어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게 좋겠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박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숨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박시는 이번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어. 어른들이 마을을 지킬 것이니 너희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교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알겠느냐? 예. 박시의 세 아들과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잘 알겠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논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정말 박시가 사는 마을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오랑캐들은 마을 창고에 있는 곡식이며 소, 돼지를 강탈해 갈 뿐 아니라 안여자들까지도 괴롭혔죠. 박시는 언제나 그랬듯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처음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는 박시와 마을 사람들이 힘껏 맞서는 덕분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쳐들어올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오랑캐들이 밀려들어왔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 둘 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오랑캐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죠. 박씨를 죽인 오랑캐는 박씨의 집에까지 들이쳤어요. 그리고 박씨의 아내까지 잡아갔어요. 아버지를 잃고 엄마까지 끌려가자 아이들만이 남게 됐어요. 형은 동생들을 돌보며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아, 우리 집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산에 올라가서 신령님께 기도할까? 엄마를 빨리 돌려 보내주라고. 그래, 그러자. 삼형제는 마을에 있는 산인 봉고재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신령님, 신령님. 저희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삼형제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고지에 올라가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어요. 삼형제는 아무리 춥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봉고지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부터 내리던 누우는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펑펑 쏟아졌어요. 형아, 오늘도 산에 갈 거지? 그럼 가야지. 삼형제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산신령님께 기도했죠. 형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도 누우는 계속해서 내렸어요. 삼형제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었죠. 우리 여기서 계속 기도하자. 형제는 눈 쌓인 산 꼭대기에서 오도가도 못하다가 그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삼형제가 죽고 나자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봉고지가 흔들렸어요. 얼마 후 눈보라 속에서 바위가 솟아올랐어요. 바위는 삼형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를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형제의 엄마가 오랑캐들에게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는 아이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봉고지의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붙잡고 통곡했어요. 너희들이 없는데 엄마가 살아서 뭘 하겠냐.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린 자식들이 부모도 없이 불쌍하게 죽은 것을 생각하며 극락 왕생을 빌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비군이가 돼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삼형제의 엄마는 비군이가 되어 날마다 봉고지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 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삼형제의 바위라고 불렀대요. 상사와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금술도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여보, 자식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 없으면 당신하고 둘이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하나는 있어야죠. 내일부터 아침 일찍 절에 가서 백일정성을 드려야겠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내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동이 트기도 전에 절에 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서 기도를 했어요. 빌고 빕니다. 제발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아내는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백일정성을 드렸어요. 남편은 아내가 매일같이 힘들게 산에 오르내리며 기도하던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하늘에 맡기고 기다려봐요. 고생 많았어요. 네, 어쩐지 이번에는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아기를 갖게 됐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감사했죠. 당신 정성에 하늘이 감동을 했나 봐요. 나이도 있으니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예, 이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죠. 부부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 열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들였어요. 드디어 열 달이 지나 예쁘고 건강한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부부는 금지오겹으로 애지중지하며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했죠.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것을 걱정하며 효를 다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는 아가씨가 되었고 아버지는 늙어 병이 들고 말았어요. 예야, 내가 죽고 나면 네 엄마를 잘 돌봐주렴. 아버지,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날은 용하단 의원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아버지의 병안을 살피게 하였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 정성이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네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는 것뿐이에요. 딸은 산속에 있는 절에 올라가 아버지의 극락 왕생을 빌며 백일 동안 탑돌이를 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같이 일어나 탑을 돌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죠.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절에 있던 젊은 스님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스님은 아가씨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아리를 냈어요. 불가의 귀한 몸으로 이런 몹쓸 생각을 하다니. 스님은 아가씨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마음이 더 무거웠죠. 마음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누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스님은 하루라도 아가씨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스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며 탑돌이를 했어요. 백일이 지나 탑돌이가 끝나고 아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스님은 아가씨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고개도 들지 못했죠. 그런데 아가씨가 돌아간 다음 날부터 스님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가씨를 그리워하다 병이 든 스님은 아가씨가 기도하며 돌던 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이 걱정을 하며 돌봐주었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내가 불가의 몸으로 몹쓸 생각을 해서 벌을 받는구나.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가씨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어요. 얼마 후 아가씨를 그리워하며 앓던 스님은 그만 죽고 말았죠. 스님이 죽고 이듬해 봄이 됐어요. 스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푸른 잎과 붉은 꽃이 함께 피지 못하고 번갈아 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꽃을 상사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상사화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숨바꼭질 같은 사랑을 상사화 사랑이라고 한대요. 또한 상사화란 화엽불상견 상사화에서 나온 말로 꽃과 잎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끝없이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요. 호원사설화 옛날 신라시대의 원성왕 때 이야기예요. 음력 2월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젊은 남녀가 흑륜사 탑돌이를 하면서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어요. 탑돌이를 하고 있는 젊은 남녀를 보면서 화랑도인 김연이란 청년도 탑돌이를 하고 싶었죠. 내가 지금 탑돌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겠지.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와야겠다. 김연은 기고리 장대하고 인물 또한 수려해서 어디를 가나 눈에 띄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 되자 김연은 다시 흑륜사로 올라갔어요. 탑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김연은 마음속으로 복을 빌며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탑돌이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김연과 처녀는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예, 알겠어요. 처녀와 김연은 초파일부터 보름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만났어요. 이제 보름날이 돼서 탑돌이도 끝나게 되었죠. 김연은 처녀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몰래 처녀의 뒤를 따라갔어요. 처녀는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한참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죠. 저기가 집인가? 김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처녀는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더니 김연에게 다가왔어요.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숨으십시오. 처녀는 김연을 오두막집 다락방에 숨겼어요. 왜냐하면 처녀에게는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오빠 셋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들이 김연을 보게 되면 잡아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잠시 후 호랑이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사람 냄새가 나는데? 오빠들, 제가 사람들 틈에 섞여 탑돌이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호랑이 오빠들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제 어서 가서 쉬세요. 저도 피곤해서 쉬어야겠어요. 오빠들은 동생의 말에 밖으로 나갔어요. 처녀는 다시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는 김연을 다락방에서 내려오라고 했죠. 그리고는 김연에게 칼을 하나 주었어요.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나에게 칼을 주는 것이오? 처녀는 슬픈 얼굴로 김연을 바라보았어요. 어차피 저는 죽을 목숨이에요. 서방님 손에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김연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처녀가 준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처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저희 세 오빠들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해쳐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해요. 세 명의 오빠 중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제가 대신 죽을 생각으로 그동안 탑돌이를 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서방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 서방님 손에 죽는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김연과 처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처녀는 김연에게 죽기 전 소원이니 꼭 들어달라며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일 4시가 되면 장으로 나오세요. 제가 장터를 돌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고 안여자와 아이들은 피할 거예요. 그때 서방님이 나타나서 저를 죽이시고 공을 세워서 높은 벼슬에 오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처녀는 말을 마치고 더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4시가 되자 김연은 장터로 나가 보았어요. 터벅터벅 장터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김연은 호랑이를 쫓아갔어요. 그 모습을 김연의 친구인 다른 화랑도들도 보고 있었고요. 호랑이는 사람들을 피해 산속으로 뛰어갔고 김연은 호랑이를 따라갔어요. 호랑이는 김연을 보자 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서방님 어서 저를 죽이시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흥련사에 있는 간장을 바르고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호랑이와 김연이 이렇게 슬퍼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김연을 부르는 화랑도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김연의 손에서 칼을 빼앗더니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김연은 죽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죠. 뒤에서 이 모습을 본 화랑도 친구들은 김연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임금님께 전했어요.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은 용감한 화랑이라며 김연을 크게 칭찬하고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김연은 죽은 처녀의 말대로 상처입은 사람들에게는 흥련사에 간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어요. 높은 벼슬에 오른 김연은 호랑이가 죽은 서쪽 시내가 근처에 호원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처녀의 극락 왕생을 빌어주었대요. 불가사리 옛날 고려가 망하고 조선 초에 들어서면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나라에서는 절에 있는 스님들을 모두 잡아드리란 명령을 내렸죠. 그뿐 아니라 스님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면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고을 관하에서는 스님들을 잡아서 모두 옥에 가두었어요. 스님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어요. 어느 날 도망을 다니며 숨어 지내던 어떤 스님이 자기 여동생을 찾아갔어요. 얘야,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나를 좀 숨겨주겠느냐? 동생은 오빠를 보며 망설였어요. 아휴,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동생은 오빠를 데리고 방 뒤쪽에 있는 벽장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여보, 저 좀 보세요. 아내는 싱글벙글하며 남편을 불렀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이 나 있는 것이요?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당신, 방 붙어 있는 거 봤죠? 중이 숨어 있는 곳을 관하에 신고하면 상을 준다는 방이요. 그래요, 봤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서는 속삭였어요. 스님이 된 제 오빠가 지금 우리 집 벽장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를 관하에 신고하고 재물을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인정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같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여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 화를 내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은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고는 문을 닫아버렸죠. 여보, 문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아내는 밤이 새도록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아내는 할 수 없이 어디론가 떠났어요. 밖이 조용해지자 남편은 벽장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벽장 문을 열어주었어요. 벽장 안에 갇혀있던 아내의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에게 바늘을 먹이고 있었어요. 스님은 동생이 넣어주는 밥풀로 괴상한 짐승 모양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괴물은 밥풀을 받아 먹더니 점점 크게 자랐어요. 형님,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심심해서 만들어 보았네. 괴물은 벽장을 나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쇠붙이로 된 물건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몸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괴물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더 이상 먹을 쇠붙이가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은 모두 먹어치웠어요. 이제 나라에는 칼, 농기구, 연장할 것 없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괴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님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괴물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으니 하루빨리 괴물을 잡아오거라. 임금이 명령을 하자 사람들은 괴물을 잡기 위해 서둘러 나섰어요. 하지만 아무리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도 잡을 수 없었죠. 저 괴물에게 불을 붙이면 죽지 않을까요? 내가 불화살을 쏴서 저놈을 맞춰보겠소. 불화살을 맞은 괴물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니며 마을을 불태웠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도력이 높은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괴물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염불을 외웠죠. 그러자 괴물은 자기가 먹어치운 쇠부치들을 쏟아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불가살이는 구전되고 있는 설화로 환상 속의 괴물이에요. 민속에서는 재앙과 화재를 예방해주는 존재로 여겨서 병풍이나 굴뚝에 그려넣기도 한데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